다른 사람 사전투표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자기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이제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제야 h님이 이렇게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다 분석을 마쳐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제야 h님이 이름 다 마친 전수조사는 9번 선거를 다 분석한 겁니다. 2012년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손에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 12번 가운데 9번 공직선거가 다 전부가 다 분석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부정선거를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덕표수를 조작했는지가 한 번이 아니고 전수조사 전국의 은면동까지 이런 전부를 다 조사한 선거결과가 9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전수조사를 여러분들 개별 자료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 대전광역시 차익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선거구 중심입니다. 7개 선거구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질을 심하게 했습니까 더블당은 항상 풀렀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국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차익값이 더블당 11.58% 국힘당 마이너스 10.71%입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것을 뜻합니까 특정정당의 위조 사전 투표지를 더해주게 되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데이터의 모양새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차익값이 좌우대칭으로 마치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모양새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11.58% 마이너스 10.71%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대전 동구 더블당 차익값 플러스 11.23% 대전 중구 더블당 차익값 플러스 10.84% 대전 서구갑 더블당 차익값 10.58% 서구월 11.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여러분들 7대0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선거인 수가 있으면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전 동구의 장청민 후보가 2만 6269표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만 6269표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60대 37이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 대 국민의힘이 60대 37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여러분들 수도권이 60대 38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 4.15 총선과 거의 비슷한 조작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60대 3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전 동구의 장청민 후보가 받은 더블음직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2만 6269표입니다. 이게 부풀려진 거라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전에서는 여러분들 몇 사람당 한 표를 더해줬습니까. 세 표당 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 더블당 대전 동구의 장청민 후보가 받은 2만 6269표 가운데 일부는 여러분들 진짜고 일부는 위조투표지입니다. 위조투표지 계산은 어떻게 하죠 이 선거인수 4만 5천 85표에 4분의 1이 가짜 표인 겁니다. 4만 5천 85 나누기 4분의 1 해가지고 나온 숫자를 더블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주면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 선거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5천 85표 가운데 진짜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1이 유령입니다. 사전투표자수도 뭐죠 4만 5천 84 가운데 4분의 1이 진짜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이름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게 이름 조작하는 것이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무자비하게 이름 조작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5%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국힘당이 마이너스 25.38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25% 되라는 이야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0% 정도가 되는 겁니다. 50%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한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멜브로나의 여러분들 총영사 간에 호주 교민이 한 분이 오셔가 여러분들 표를 던지면 전산 프로그램이 그 동시에 뭡니까 한 표를 더블당 후목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하는 사람들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뉴욕 총영사 간에 마련된 제외국민투표소에 뉴욕 메나탄에서는 여러분들 해외 동포께서 가가지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에 표를 던지면 던지자마자 뭡니까 한 표가 그대로 돼지는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되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투표를 하면 자리시회를 내는데 제외의 동포들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자리시회를 낸 겁니다. 이 50%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가 10년 동안 계속되는 수치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제외의 동포가 사전투표를 한 명이 할 때마다 뭡니까 조작표 한 표를 더블당 후목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국민들이 표를 더 많이 던지도록 뭡니까 제외국민표 무슨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 여러분 그게 뭐죠 표를 훔치기 훔치려는 그런 베이스 기반을 풀을 늘려온 겁니다. 막 키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제외국민들이 조작값은 2분의 1이 진짜고 2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조작한 겁니다. 뒤에 가면 한국인들이 되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짓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캔커피의 세븐 일레븐 같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레귤러 여러분들 사이즈를 가지고 라지를 먹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잔에 무슨 한 400원인가 차이가 나는데 일곱 차례 했다가 여러분들 30년 교장 선생님이 그냥 연금 박탈 당하고 뭐죠 학교에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일본 일본 하더라도 정직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 기가 차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뭡니까 민생이 어떻게 떠드는 걸 보면 내가 기가 안 차겠습니까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 윤대통령이 미쳤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미친 거죠 아무리 봐도 나는 미친 같지는 않거든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여전히 씩씩하게 사니까 1년 365일 여름 계속해서 방송하고 내가 미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4년 동안 이런 뭐죠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위해서 내가 얼굴이 별로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이야기한 거죠.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든지 간에 대통령께서는 말 못할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 못할 이유가 뭐든지 간에 백성들이 목숨이 달린 일이고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어떻게 이러면 깔아뭉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민생하면 민생이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의로객 하면 의로객이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플러스 25.27%라는 이야기는 제외 국민 투표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25.27%가 더 큰 겁니다. 이런 반과학적 사실이 다 드러난 겁니다. 표 몇 표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전 등구에서 얻은 제외 국민 투표가 166표입니다. 여기 진짜 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277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죠 표가 표가 거의 자기표가 없는 겁니다. 제외동표 가운데 자기한테 던진 표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여기 키가 안 찹니까 플러스 30.83 플러스 24.23 플러스 23.17 이런 짓을 10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째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이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표를 얼마만큼 위조 투표율 투입했는지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제야 H님 여러분들 마친 전수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분석 결과인데 완전히 다른 쪽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외 국민 투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7개 선거구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각도를 달래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는 모두 8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82개 읍면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소위 득표수 조작의 실체인 겁니다. 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고 아래는 국민의힘과 기타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맨 처음에 느끼는 것은 색종이에다가 물감을 묻혀 가지고 절반을 쯤은 데칼코만이 완전히 좌우대칭일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뭔가 아닐까 82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투표소 단위에서 다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정한 비율을 사용해 가지고 한쪽에 왕창 넣는 것이 아니고 82개 읍면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이 다 조작이 된 결과인 겁니다. 이게 대전광역시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관내니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관내니까 아니고 이게 82대 제로인 겁니다. 82대 제로. 여러분 이게 82대 제로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읍면동 차원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82승이지 않습니까? 동전 던지기에 비유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동전을 8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죠. 선거를 82회 올해 쓰고 다음 달 또 선거하고 다음 달 선거하고 82번 선거를 치렀을 때 모두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확률인 겁니다. 거의 수백조 수천조 이래 확률인 겁니다. 불가능 확률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이야기 뜻하는 겁니까? 선거를 조작했다는 거죠.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오늘 이제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전수분석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하고 또 달리 이거는 개별 선거 데이터를 다룬 것이고 전수분석은 해당 권력 해당 선거구의 전부를 다룬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선거 데이터 전수분석을 이렇게 본 겁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은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인 겁니다. 박탈당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치유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